넵킨? 네, 넵킨. 영어 스타일. 영어 스타일. 인구야. 재미있는 넵킨 같은 거 저희가 또 모으니까 또. 난 왜 이런 걸 좋아할까? 오케이. 나도 왜 이런 걸 좋아할까? 오케이. 아, 재미있다. 아, 진짜. 영어밖에 없는 느낌 나지 알아요? 내가 똑바로 못 봐요. 저는 괜찮은데. 프랑스와 타샤가 저거 하니까 너무 웃겨서. 남자 근육도 있겠네요, 근육. 아, 뭐 종류별로 제가 좀 넵킨 갖고 있죠. 예. 눈이 내려갔는데. 저기 내 피를 계속 가리고 있어요. 하지 마. 하지 마. 아니, 차를 못 마시는 거야.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서. 차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. 떼고 가시죠. 아. 아, 네.